네. 이브닝쇼에서 정말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BTS 논란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중국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BTS가 밴플리트상 수상하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중국 측에서 굉장히 과잉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국인들이 너무 과잉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냥 BTS 분들이 못할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그러면 중국은 그냥 결까지도 잠깐 끼어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중국 현대사회에서 한국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적을 물리쳤는데 첫 번째가 일본, 두 번째가 장계석 국민당, 세 번째가 미국을 한국전쟁에서 물리쳤다고 믿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통계로 18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래서 이 한국전쟁이 중국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우리도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그때 참여를 한 게 참전을 한 게 실수였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때 참전을 안 했으면 사실 국제무대에서 훨씬 더 중국이 일찍 나올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약간 은둔자처럼 살았어야 됐잖아요. 굉장히 저런 시간 동안을. 그리고 사실 유엔에 가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유엔 가입국끼리는 침략전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묻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침략전쟁이나 마찬가지였고 혹시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으로서 모르겠어요. 오히려 중국 사람이 저 같으면 좀 지우고 싶은 기억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요. 어쩌겠어요. 역사한 게 그런 건데 가령 저희 고조할아버지랑 고조할머니랑 안 살았으면 했는데 왜 두 분이 이혼해셔서 집안이 이모양이 났을까. 지금 와서 어쩔 수는 없죠. 흘러가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 고조 부모까지. 지금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어떤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적인 이런 모습. 특히 시진핑 주석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중국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방향을 제시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후진 따위 있을 때랑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깊게 넓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항상 어디냐. 양념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건 항상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를 설명하려면 잘 설명이 안 되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문화냉전이라고 하는 틀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화냉전? 네. 문화냉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말이 좀 낯설죠. 그래서 냉전은 다 아실 것이고 지금 젊은 분들도요. 문화에서 냉전이 벌어졌느냐. 이 비틀즈 얘기를 좀 할게요. 비틀즈. 네. 이제 60년대를 강타한 그야말로 60년 비틀즈죠. 그야말로. 그런데 이 소련 젊은이들이 비틀즈를 거의 신처럼 여겼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소련 당국에서 이거 큰일 나겠다고 해서 완전히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틀즈만 들었다고 그러면 비틀즈 음반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 직장에서도 쫓겨라고 학교에서도 쫓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련 젊은이들이 이걸 들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무슨 짓까지 하느냐. 일체의 음반을 다 반입을 금지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반을 들여올 수 있는 유일한 플라스틱 형태가 뭐냐 하면 엑스레이 찍을 적에 이 갈비뼈 새겨지는 플라스틱 원반이 있어요. 옛날에 썼던 거. 네. 거기에다가 홈을 파서 그걸 갖고 와서 들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갈비뼈 엑스레이 그 모수 플라스틱 파이 돌아가면서 예스터데이 뭐 그러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들었고 소련은 악착같이 이걸 막으려고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못 막고 60년대에서는 이게 신이 돼버렸어요. 비틀즈가. 서구 자본주의의 썩어빠진 문화를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이런 거겠죠. 지금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66년에 소련 당국에서 만든 비틀스를 마구 까는 동영상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재밌는데 이 냉전에서 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총칼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듣고 즐기고 끝나는 건데 이렇게 난리냐.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밈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밈이요. 밈. 밈. 밈 알죠. 밈. 이게 영어입니다. 이게 한국말 같은데.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생물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유전자의 진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진 유전자가 하나 떨어지면 그게 쫙 복제가 되면서 그 생물 중에 퍼져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화도 이 문화의 어떤 정신적 태도를 담고 있는 유전자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말 미메시스랑 진이랑 이걸 합쳐가지고 밈. 그게 문화 유전자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그 부슈맨이라고 하는 옛날에 재밌는 영화가 있었는데 안다고 말하기 싫은데 알아. 네. 융이 2년생이시군요. 하여튼 하늘에서 코카콜라가 한 병 뚝 떨어져요.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물건은 미국 문화와 미국적 생활이 어떤 것인가 갖다가 이제 한몸에 담고 있는 그런 물건이죠. 이런 게 미미입니다. 그런데 이 비틀즈가요. 이 비틀즈 음악을 지금 무슨 뚜렷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하기 애매합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태도는 있어요. 비틀즈 제일 유명한 헤이주드라고 하는 노래 보면 그 만사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다. 종교건 이념이건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부르지 말고 일단 놀아라. 놀고 나서 네 주변 세상을 한번 둘러봐라.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비틀즈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라고 공산주의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투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냉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화유전자가 유통이 되는 게 체제의 보완에 굉장히 중요한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안보 위협이 된다는 거를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냉전이 사실상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문화유전자 예전에는 비틀즈 팔을 끼고 들어오고 그래서 고생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사실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가면 다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구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지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어떤 플랫폼 같은 걸 만들고 그런데 그것도 피해서 가긴 하더라고요. 저 아는 친구 보니까 vpn이라 그러나요? 그걸 해서 uvn 해서 자기는 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기는 한데 그런 이유로 막아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012년에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 안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2010년대대라면 상당한 강국이 되잖아요. 오히려 이때부터 이제 문화냉전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의 강력한 문화적인 통제 어떤 정신적 문화적 차원에서도 전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영어로 영어 표현도 있는데 주로 만리장성 방화벽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리장성 같은 거 갖다가 인터넷에서 쳐놔가지고요. 뭐 인터넷 뭐 딴 거는 외국 사이트도 사실 접속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플랫폼이나 앱에 해당하는 뭐 제가 안 되는 거 유명한 거 불러볼게요. 구글, 위키피디아,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기터브, 넷플릭스 이게 다 막혀 있습니다. 다 안 돼요. 가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이두를 쓰시면 되고요. 위키피디아 대신에, 아마존 대신에 알리바바를 쓰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중국 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경제적 계산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문화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소사람도 답답하잖아요. 그래갖고 인터넷 신청자가 사용자가 한 8억 3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6분의 1 정도는 다 vpn이라고 한 걸로 다 이거 쓴대요. 그런데 그거 다 잡아내려고 합니다. 아예 그냥 그것도 차단을 하게. 네. 그러니까 vpn 쓰면 vpn을 쓰는 걸 또 잡아내겠다라는 계획도 진행 중이라 해서 요번일 초에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튜버라고 하는 앱이 갑자기 중국에 등장을 했어요. 튜버? 튜버. 이거 드도분도 못한 건데. 여기만 가입을 하면 아까 말하는 페이스북이건 인스타그램이건 유튜브가 다 된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게 웬 대박이냐 그래갖고 아니야. 수상해야지. 그래서 다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딱 막상 해보니까 실제로 잘 안 되고 두 주일 있다가 소리소문 없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라든가 미국 쪽 매체에서는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vpn 감시를 갖다가 고도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시험 작품 같은 게 아니었느냐. 잡아내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참 중국에 있는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인트라넷이 돼버린 거죠. 자기네들끼리만 플랫폼 확장에도 사실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중국도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구 어떤 자본주의 문화 이런 게 이제 많이 퍼졌잖아요. 사실 우리들도 굉장히 익숙하고 미국이라고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거 구글만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중국이라고 했을 때 떠올려지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알리바바니 이런 게 있지만 어떤 자기네들의 전통적인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거를 강조하고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이 예전부터 공짜 학원이라는 걸 되게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대충 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망했어요. 세웠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고대 중국과 지금의 중국을 사실은 연결을 잘 못 시킨다는 부분. 문화혁명 이후의 중국을. 그때 너무 많은 거를 사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듣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들을 많이 들어요. 문화혁명이 이후에 중국은 옛날에 중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공격적인 전술을 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막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강력한 플랫폼 앱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외국으로 나가서 우리 중국 문화 우수성을 한번 세계로 재패해보자. 그래서 나온 전용전이 틱톡이에요. 그런데 그거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문화대 냉전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인도가 우선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에 반발을 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틱톡 못 쓰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이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에서도 틱톡 쓰지 마라.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인수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인수한다 만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래서 여기서 중국 사람들도 국제무대에 나갈 수 있는 자기들의 공격 무기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전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앞서서 막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냥개비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 말인가 싶기도 한데 이 문화전쟁의 그 앞서는 이게 이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언론이 또 앞서고 있잖아요. 이번에 사실 bts 케이스도 환구시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구시보하고 뉴욕타임스의 짝짝꿍이었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파이널셜타임스도 참전했었어요. 네. 그 환구시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이렇게 사냥개라는 표현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보셨는데 이럴 때 이제 딱 맞는 표현이 이제 프랑스 말 중에 그 프로보까또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프로보까또. 뭔가 프로보크하는 도발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쿡쿡 찌르고 다니면서 야 이게 뭐 좀 뭐 이러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분위기 커박하게 만드는 거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프로보까또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 환구시보가 이 문화냉전에서 이 프로보까또 역할을 많이 합니다. 환구시보라는 신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중국의 관영매체 공식 관영매체는 인민일보였는데 중국이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하도 국제 내용이 많아지니까 요거를 분리를 해서 그 상업회사에다가 외주를 주는 형태로 해서 철저한 민영 상업지로 출발을 한 게 이 환구시보예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그 뭐 상업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만 영업하는 글로벌 타임스죠. 이게 중국 정부와 무관하고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자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양면 전술을 쓰는 방법인데 중국 사람들이 좀 점잖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인민일보로 얘기하고 좀 험악하게 있는 그대로 막 내지르고 좀 이렇게 막 그야말로 프로보까또 같은 걸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환구시보에다가 하기 때문에 환구시보에 나온 말들은 굉장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죠. 요새 속으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환구시보에 보고서 자꾸 중국을 논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건 상식처럼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이 프로보까또 역할을 하는데 이번 경우에 BTS 일이 있었을 적에 실제 중국 네티즌들이 과연 얼마나 BTS의 발언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건 미수예요. 누가 하겠어요. 알 수가 없는데. 숫자도 많고. 우리가 신문 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문에 뭘 폭로하는 기사가 쭉 나오고 맨 끝줄에 이게 큰 무리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 있죠. 이게 무리를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으켜라. 암호이라는 내지는.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커지기는 건 환구시보가 이걸 갖다가 크게 보도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화냉전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한 프로보까또 역할을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뉴욕타임스라든가 서방 매체들의 역할도 저거한데 우리나라에서야 금방 이제 환구시보가 그게 알려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2일에 바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 뉴욕타임스라든가 서방 매체들은 중국의 이런 만리장성 방화벽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들 뭐냐 지금 냉전이냐 뭐냐 그래갖고 이걸 계기로 잡아가지고 아주 장문의 기자들을 쓰고 아주 일제히 포문을 열어서 중국을 고립을 시키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중국 외교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 bts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 그만해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자.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bts 위상이 정말 높아졌구나. 그리고 환구시보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뭐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사실은 제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나오는 것들을 이제 글로벌타임스 영문판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하면 2010년부터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이 되기 시작해서 그때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이렇게까지 세지 않았는데 점점점 정말 그야말로 사냥개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걸로 변한 게 중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달라진 것과 발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큰 아까 말씀하신 큰 2010년대에 중국의 변화랑 무관하지 않겠네요. 네. 그런데 이 bts가 이만큼 글쎄요. 원하도 원하지 않든 저는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국제 문화 냉전의 어떤 중심에서 있는 그런 모습까지 된 거 보면은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상이 높아졌다라기보다도 질적으로 달라졌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bts가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이구 우리 잘난 아들들 다음에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무슨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bts가 글로벌하게 갖는 의미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민족적인 문화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보다도 나중 세대 그러니까 제트 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좌절과 불안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든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꿈과 희망과 좌절과 어떤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소통하고 맺어주게 하는 게 이 bts의 중요한 성공의 발판이기 때문에 bts가 성장할 때 bts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그 아미라고 하는 독특한 팬덤 팬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팬 집단이 전 세계적으로 숫자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모든 문화권을 포괄하고 있어요. 이슬람권 영어권 아프리카 어디 할 것 없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이런 지금 우리의 bts라고 하는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자기들의 진심을 갖다가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오래 벌어졌거든요. 올해 플로이드 사태 미국에서 아주 극심한 인족 갈등 사태가 났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이 아미, bts 팬들이 굉장히 중요한 짤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혁혁한 공언을 해요. 거기서 인종 갈등 시위를 뭐라고 그럴까 어떤 좀 평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서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나가면서 사실을 드리고 갈까 싶은데 라디오로서 참 아쉽습니다. 얼마 전에 아르메니아하고 아세르바이전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휴전 상태인데 그때 그 지역에 사는 무슬림 소녀들, 젊은 여성들이 그 아미들의 공통 언어는 한글과 한국어거든요. 한글로 한국어로 서로 사랑합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팻말을 써서 사진을 찍어서 이걸 페이스북에 자기들끼리 공유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미라고 하는 건 지금은 반인종주의,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그리고 전쟁에 대한 반대 같은 그런 의미를 지금 분명히 갖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정도의 많은 지지자를 가진 그룹이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기 시작하면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네트워크가 중요해진 국제정치 상황에서 강대국으로서는 당연히 신경을 군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BTS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소프트 파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국방 이런 하드 파워 말고 문화적인 매력이라든지 국가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프트 파워. 그거를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로 BTS가 정말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조금 더 넓힐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사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어떤 이상을 꿈꾸는 평화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융희 2년생 62년생 아닙니다. 융희 2년생도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히 한국 사람이다 이래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지금같이 문화냉전이 벌어지고 세계가 참 절망스럽고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서로 진심을 통하게 해주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해준다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고맙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 갈등을 갖다가 중국이다 한국이다 이런 옛날 시기에 무슨 축구 게임 같은 민족주의 틀로 볼 게 아니고 지금 문화냉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심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게 보통 적대 감정을 불러가는 데 쓰이는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갈등을 야기하는 굉장히 또 핵심적인 게 사실 민족주의 있고 민족적인 감격인데 BTS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아니지 않나 또 이들이 상징하는 것도 그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함께 BTS 그리고 BTS를 통해서 민족주의를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냉전을 끝내고 문화로 하나 되는 그런 세계를 꿈꿔봤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